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랑통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동네에 노랑통닭이 생겼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자극적이지 않은 치킨 맛 자극적인 맛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치킨이고 전체적으로 담백해요 보통 이렇게 튀김가루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에이애은 좀 느끼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감자칩 먹는 느낌도 나고 튀김가루가 브링클일 수 같기도 하고 좀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 황금올리브치킨이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맛있는 건 황금올리브가 더 맛있지만 좀 더 건강한 맛이기 때문에 어른들이랑 같이 아 나도 어른인데 아 어르신들이랑 같이 먹기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집에서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어놨나봐요 일단 콜라 먼저 콜라 먼저 누구에요 봐라 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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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이 레전드가 될 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아쉬운 촬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매콤하면서 먹어서 맛있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오늘의 요리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잘생겄내세요 너무 잘생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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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든 거에 대한 이들 치즈볼 치즈볼 매콤달콤달콤 아 얘가 다리였군요 근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이 진짜 맛있다 내가 한입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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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양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딱 찍어먹기에 좋게 생겼네요 시원하게맛 만족하게 만들어요 꾸덕꾸덕 자 Maverick 팽이버ick 액젤 너무 맛있는데 잘 먹었어요 오늘의 주요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의 주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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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가 어디있지? 날개가 어디있지? 날개로 추정되는 부위를 찾았습니다 날개로 추정되는 부위를 찾았습니다 소금과 좋아요 꿀잎 꿈에 감사드립니다 매운 밀가루 정말 Soo 꿀잎 소금 매운 날개로 짓지 않는데 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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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은 조금 뻣뻣해요 생강이 튀김가루 튀김가루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거 닮은 것 같아요 병아리 계란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 눈 머리 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좀 더 잘 먹었잖아요 치킨 라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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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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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뻣뻣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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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아리 병아리 병아리 수줌 면 대거 깜빡 제가 잠깐 바보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맨날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맛을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어떻게 먹기 전에 맛을 설명해 그쵸? 그래서 이따가 편집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처음에 이걸 맛을 설명할 거예요 어떤óp 여러가지 맛은 어쩔 수 없는 건 해서 도전을 먹게 된거 같아요 저의 그런거는 정말 맛있대요 치즈볼 마지막 하나를 먹겠습니다 나머지는 안에 갖다 줄거에요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먹었던게 다리라니 이러면서 다리는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뭐 안에는 닭가슴살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거 있잖아요 다리 하나 남았네 다리는 자기먹어 다리 두개 다 먹고 왔네 이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 뒤적거린것도 웬만하면 아까 한번 봤던 애들은 안먹으려고 했는데 병아리를 안먹었지 아까 처음 보는 애들 위주로 먹으려고 요거는 아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부위라서 제가 먹겠습니다 라스트 먹어보니 저의 면은 그래서 보면 뭔지 expanding vous 지금 그렇게 그리고, 한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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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먹을게요 얘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먹어야 돼요 맛은 없어서 먹어야 돼요 일단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 warriors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볼 조금 기름nos대로 씹으로 씹는게very 꿀맛. 저는 골고루는 고기 한 점 넣어주고 그리고 소금이 더 좋지 않아요. 조금 voor신분하니까Doos의 한번 해먹어요. 치즈볼 치즈볼 치즈베리맛 매콤한 맛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볼 양념장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소스 치즈볼 당면 시간에 가방이 많아 사val 다들 배워먹샘 수ając한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버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잘 어울려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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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계란 계란 마지막으로 썰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쇠쇠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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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know 쑤쇠쇠 쑤쫇 coffee 팽이버섯 이거 너무 맛있어 이럴 때까지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아쉽다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정말 맛있어 아쉽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우 오빵 주먹밥 오돌뼈 마카롱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치즈볼 바삭바삭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는 너무 맛있다 치즈는 더 맛있어 치즈는 마늘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마시겠습니다. 설정된 코카콜라 Celia 치즈가 너무 좋아서 너무 고소한 맛 너무 좋아서 맛있더라고요 너무 고소하고 회사랑 같이 먹으면 점점 더 고소한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그건 사실 마요네즈 양념장 치즈베리맛 잘 먹어야겠어요 저는 다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다시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다들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음에 많이 먹어야지 치즈가 다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다 먹어야지 치즈는 떡볶이 치즈가 다 먹어야지 치즈가 다 먹어야지 치즈가 다 먹어야지 쫄깃쫄깃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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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바삭바삭 콩나물 치즈볼 오라올 너무 맛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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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Quick 으음 음 음 음 음 음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